가수 린과 이수가 고품격 듀엣으로 귀 호강을 선물했습니다. 린은 지난 23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듀엣 프로젝트 앨범 프렌들인 페이지원 타이틀곡 눈물나게 만들었잖아의 라이브 클립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린과 이수는 듀엣곡 눈물나게 만들었잖아를 열창하며 감미로운 음색으로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섬세한 감정 표현이 가사의 몰입과 공감을 더하는가 하면 클라이맥스로 향할수록 극대화되는 보컬 시너지가 리스너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프렌들인 페이지원은 린이 음악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갈 노래를 담은 듀엣 프로젝트 프렌들리 앤의 첫 번째 앨범입니다. 타이틀곡 눈물나게 만들었잖아는 린과 이수의 가창력을 엿볼 수 있는 정통 발라드 곡으로 두 사람이 직접 작사에 참여하며 곡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한편 린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호흡을 맞춘 듀엣곡을 선보이며 팬들과 만납니다. 내외 뉴스 통신 홍성훈 기자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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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